1박 2일 야야 똥 손댉이 아 똥 손댉이 되게 못하는데? 1박 1박 2일 1박 2일 안녕 웨이 오늘 어디 왔죠? 선안이요 저희 1박 2일 일로 왔습니다 일단 밥부터 먹으러 가볼까요? 이쪽에 밥이 많다고 해서 여기서 한번 밥 먹을 곳을 무작위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명동 같은 느낌? 일단은 닭갈비도 있고 고배반전 있고 와 와인이 3,900원이야 핵사 핵사 여기로 바로 그냥 들어갈까?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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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잔 메뉴 등장 사실 저는 이게 더 궁금한데요 왼쪽 거는 금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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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비주얼은 예뻐 진짜 여러분 우리 1박 2일 야야 짠 아 너무하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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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우리 셋 다 처음으로 캠들 공방에 가봅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문제는 슬애언니는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지혜랑 제가 똥손이여가지고 맞아요 똥손들의 전쟁 똥손들끼리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화이팅 봅시다 고맙습니다 도착 도착했어요 도착 도착 저녁 도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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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이거 사람들 보이려고 보니까 다 이걸 못 하더라고 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컬러 체인지 어? 나를 좀 넣어 시리얼은 어때? 헤어커지 만들어서 너무 예쁘다고 해요 매일 잘해요 언니 까누래? 지혜는 박화로 나는 케이크 과연 예쁘게 할 수 있을까요? 자! 시작! 바디 먼저 만들고 이거 먼저 진행할게요 이거는 왁스예요 원래는 온도계를 드리는데 지금 왁스 온도가 좀 높아가지고 이거 나무젓가락으로 조색할게요 이거 바디 색상으로 정해주셔야 되는데 파란류로 사실까요? 이걸 23번 이걸로 할까요? 네 컬러 블록이거든요 이렇게? 이걸로 조색을 할 거고 컬러 이거 되게 뜨거워서 조심해 주셔야 돼요 네 조금씩 이렇게 갈아서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바로 녹아요 그래서 저어서 잘 풀어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지금 보시는 거랑 다르게 지금 색깔이 되게 연해요 조색 보시는 거는 한두 방울 빈 공간에 떨어뜨려 보시고 아 굳은 다음에 색상을 봐주시면 되거든요 색상에 다른 걸로 섞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우선은 원하는 색상 나올 때까지 조색하는 걸로 해볼게요 코콜리꽃으로 이게 아까 뭐라고 하셨죠? 홀럭홀럭이어서 그냥 캔들 역류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진한 거 좋아하시면은 그렇게 많이 깎아주셔도 돼요 그렇다면 미술아가 사비연필 깎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사비연필 못 깎았구나 아니야 나 원래 잘 깎아 잘 깎아 잘 깎아 잘 깎아 사비연필 깎듯이 있는데 되게 되게 못하는데? 여기 끝에가 지금 뭉툭하다고 되게 못하는데? 아니야 난리 난리해 나 좀 칼 틀었다 펄트할게요 나는 이만큼만 해보고 오 색깔 완전 예뻐 오 예쁘다 나는 일단 이 정도로 해볼까? 똑같은데? 응 뭐가 달라? 뭐가 달라진 거지? 근데 이게 섞으면 핵심으로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흥흥흥하게 나올 수 있는 거 같지? 흥미로 눈 쳐서 스컵으로 써먹어낼 거예요 난 이제 그만하고 싶어 대신 말씀해주시면 돼요 그만 쳐서 가고 싶어 괜찮아 이거 찐하다 지겨웠다 지겨워 이 정도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연한 걸로는 약간 이런 거 다우니 같은 형도 있어서 하나씩 맡아보시고 골라주시면 될 거 같아요 모린거가 혹시 어떤 착이에요? 샅샅 블랙베리 앤 베이 안에는 모린거 오 색깔 정말 예뻐 오 색 예뻐 하면 더 볼까? 다 해도 될 거 같아 조금만 돼 다시 생각했던 거 보다 이렇게 굳히면 돼요 오 오, 만드는 것보다 Brandon 좋 ап唱 ideas 제일 어려운 이제 시작이야 아 내가 꿈을 아니 저 봉투한테 어떡해요 태형이 예쁘게 안 나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상태부터 더 치면서 오 예쁘게 나왔는데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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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예뻐 여기가 병따기 같아 병따기 같아 병따기 피콘크 언니의 연필 깎는 실력 난 되게 못 깎아 그래서 큰 거 몰랐잖아 그래도 안 흘리고 잘하잖아 언니 그 앞에 가루는요? 여기? 몰라 몰라 한 번만 있어 이 혼 뭐라지? 아 근데 그게 뭐죠? 맞아요 디지털 스프링클 스프링클? 스프링클? 스프링클이였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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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 뭔데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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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 뭔데? 나도 생각이 안 나 스프링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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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는 거 같아요 맞아 스프링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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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조비는 여기서도 일한다 나도 모르게 일하고 스프링클 스프링클 그 다음에 천천히, 네 누르면서 빼주시면 돼요. 여기서 뺄게요. 빼주시면 돼요. 오 근데 너무 맛있게 생겼어. 그 슈팅짓한가? 맞아, 맞아. 저거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? 아까 그거. 근데 내가 올려주는 거 아니야? 아, 프링클리스. 프링클리스 아니야? 아, 프링클리스 맞나? 아, 프링클리스 과자 같았어. 프링클리스 과자잖아, 감자과자. 아니, 나도 이게. 근데 스파클링이라 막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? 그니까. 스파클링에 의해서 이번에는 프링클리스 나왔어. 딸기 완전 이쁘게 나왔어. 딸기 올려. 네. 딸기 잘 올려. 딸기 올려. 와, 예쁘다. 똑같이 조색해 주시면 되거든요? 근데 얘는 진짜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. 오, 조심해야겠다. 오. 이제 다 담가. 손 되게 조심해서. 손은 안 닫히게. 조심, 조심. 조심. 어머. 너 왜 똥을 들고 있어? 난 얘를 떨어뜨릴까 봐. 그러네, 그러네. 안 들렸어. 다 먹어버리겠네. 아, 언니 색이 안 봤어. 언니 색이 안 봤어. 선생님, 이 일 하신 지 얼마나 오래 되셨어요? 저는 1년 줄 알고 있어요. 아, 정말요? 아, 정말요? 아, 정말요? 그래서 이런 거는 원래 금손해야 돼요. 아, 맞아. 아, 원래 금손이시구나? 원래 금손이신데 그냥 일을 늦게 하신 거죠? 아, 진짜요? 아, 맞아. 촉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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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쁘래? 이렇게. 어머. 두 개 다를? 왜 느낌 좋아? 어머, 느낌. 그치, 그치, 그치. 나도 이쁘래. 나도 이쁘래. 어. 그쵸? 둥카롱. 둥카롱. 뽀뽀. 뽀뽀. 됐어? 되게 재밌어요. 으, 예뻐, 예뻐. 하지만 우리랑은 어울리지. 오늘의 주제는 마라. 잊지 마라. 우리의 주제라고 맞죠? 오늘의 주제는 마라. 잊지 마라. 잊지 마라? 아, 하하하. 아, 하하하.